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시민 100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범죄인 중국 송환 반대를 외쳤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지 유지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 범죄인 인도 법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 추사한 24만 명, 주최측 추사한 시위인원 100만 명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후 최대 규모입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시위에 경찰과 충돌이 벌어져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표결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홍콩 시민의 반중 감정도 한몫했습니다. 5년 전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뒤 홍콩의 중국화는 더욱 거세졌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밀려들어오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임금은 하락하는 등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러나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대에 사퇴 압박을 거부하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